얼른 휘핑크림 휘핑크림을 얼렸어요 우유 아이스크림 같아요 녹은 우유 아이스크림 입에 들어가자마자 녹아버려요 엄마 코코볼 줘 코코볼? 응 먹을 줄 아냐 코코볼 아이스크림 부가 7시간 사료같아요 맛있겠다 사료에다가 샤이 머스키 찍어먹어볼까요 나 아까 먹었어 맛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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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도 눌러주세요 그러면 안녕 안녕 준비물 다 챙겨가요 안녕 안녕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감사합니다.